이별을 하고 전 여친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하신 적 있나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하진 않았고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너한테 감정이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노카 역시 노래는 카더가든 부제 다섯 곡 더 잘 듣고 있어요 축하하며 앞으로 활동 기대할게요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앨범 부제로 돌아오게 된 카더가든입니다 간만에 언더스테이지 무대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앨범의 타이틀곡인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이별을 겪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속으로는 정말 그렇지 않지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되게 거짓말을 해서 본인의 마음을 좀 숨기는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의 곡이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제가 설명드린 감정선이나 계절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나 바래왔던 그 품속과 사랑의 평은 그대는 내게 좋나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감은 눈을 뜨면 너무 아픈 맘도 다음데이 버텨낼 수 있기를 우연의 시작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믿었죠 고맙지 않아요 홀로서 모든 아픔을 견뎌내는 나인데 고맙지 않아요 홀로서 모든 아픈 맘도 칭찬한 그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감은 눈을 뜨면 너무 아픈 맘도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나란히 서있던 우리 모습은 다 뭔가요? 지워버릴 거면서 널 지워버릴 거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랑 난 못해요 아프고 원망스러우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대는 가셔요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서 다시는 열지 않으려 그 시간을 거꾸로 돌려봐요 마지막일 거예요 추후 겨울던 어제도 불이 적히겠죠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불량한 사람같이 나옵니다 제가 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어색해서 근엄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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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